권영철의 Y뉴스 들어봅니다. 보도국의 권영철 선임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박근혜 대통령과 진돗개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진돗개의 인연이 대통령 취임 후 사저인 삼성동에서 청와대로 이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주민들이 선물한 그 진돗개 한 상이 최근에 5마리의 새끼를 낳았고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진돗개 새끼들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진돗개 이름을 공모한 것을 두고 진지하게 강아지 이름을 공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는 박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왜 진돗개 이름 공모에 나섰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의 진돗개가 새끼를 낳았다. 이게 뉴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쩌다 하는 페이스북에 청와대 관제에서 기르는 진돗개가 새끼 5마리를 낳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게 기사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페이스북을 자주 이용하면서 청와대의 소소한 일상들을 공개해 왔다면 그렇게 높은 관심을 끌지는 않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한 게 올드러 4번이더라고요. 그것도 2014년 12월 31일에 올린 신년사를 포함했어요. 그 이전의 포스팅이 2월 18일 설날에서 올린 인사장이고 하나는 지난 7월 30일에 올린 휴가 때의 글이 다였거든요.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언론의 주요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취임 후에 청와대의 소소한 일상을 거의 공개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진돗개가 새끼 5마리를 낳았다니까 뉴스가 되는 겁니다. 기자들이 수습 교육을 받을 때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요.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그건 기사가 된다. 이런 걸 배우거든요. 특이한 일이나 사건이 일어나면 일단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들이 강아지 5마리의 이름을 지어서 댓글로 올려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것만 불통 논란을 빚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글을 올렸으니까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뉴스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댓글을 다시면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8월 29일 오후 6시에 글이 올라왔으니까 대략 한 60시간쯤 지난 셈인데 어제 오늘 새벽 6시 현재로 보니까 좋아요가 11,859명 댓글이 3,168개나 달렸습니다. 페이스북에는 실제 강아지 5마리의 이름을 지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많고 진지하게 주역까지 동원하면서 이름을 짓는 이용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댓글들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풍지하거나 비판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소통을 하자면 SNL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들어야 하고 또 청와대의 소소한 일상을 비롯해서 다양한 소식들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SNS는 쌍방향 소통이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무슨 담화 발표가 아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글을 올린 건 있지만 댓글에 응답하거나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에 관심을 나타내는 그런 글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소통이 아니라 일방통행인 것이고 홈페이지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댓글 몇 개만 소개하자면 한 대학생이 올린 글인데 강아지 이름을 소통 불통 호통 분통 통일로 지었다면서 서로 통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지었다. 이게 과연 대통령께서 직접 작성한 것인지 직접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아지를 신경 써주시는 만큼 국민들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 한 이용자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 할 일이 없어서 청와대에 놓은 진돗개 개새끼 이름 지어달라고 페이스북에 공모까지 하시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이용자는 그렇게 심심하셨어요. 한심하다. 이런 댓글까지도 있었습니다. 비판 댓글이 많이 보이는 거군요. 물론 진지하게 글들을 올리는 글들 강아지 이름들 지어서 올리는 글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또 엊그제가 세월호 참석 500일이었지 않습니까? 엊그제가 300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500일 추모제가 있었다. 그중에는 저 강아지들처럼 아직 부모 품에 있어야 할 많은 우리 아이들이 있다. 지금 그 부모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거나 그런 얘기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진돗개와 관련된 글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있습니다. 처음 공개한 건 취임식 다음 날은 2013년 2월 26일 페이스북에 삼성동 주민들로부터 선물 받은 진돗개를 안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물론 박 대통령이 찍은 사진이 아니고 청와대가 올린 글과 사진을 공유한 것인데요. 두 번째는 2013년 4월 14일 트위터에 희망이와 세롬이와의 사진을 올렸는데 박 대통령은 삼성동 주민들께서 제가 청와대로 떠날 때 선물로 주신 세롬이와 희망이는 출퇴근할 때마다 나와서 반겨준다. 기회가 되면 세롬이 희망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면서 사진과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 때 기자들의 질문에 날씨가 지금은 춥지만 따뜻한 봄이 되면 희망이 세롬이와 함께 나와서 기자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14년 2월 5일 업무보고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돗개 정신을 강조하는데 진돗개가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오는다고 한다. 진돗개 하나 딱 그려놓고 우리는 진돗개 정신으로 한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진돗개 새끼 5마리를 낳았다. 이게 이겁니다. 그럼 이제 박 대통령. 왜 진돗개 이름을 지어다니는 글을 올렸을까?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정현 그는 페이스북 하시죠? 네. 저도 페이스북 하고 있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자신 주변의 소소한 일상이나 자신의 견해 또는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는 공간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단순한 페이스북의 한 이용자라고 본다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재홍 앵커가 박근혜 대통령이 올린 글 그대로 집에서 진돗개를 키우는데 새끼 5마리를 낳았다. 패친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지어달라. 이런 글을 올린다면 당연히 페이스북 친구들이 강아지 이름을 올리거나 강아지를 분양받고 싶다거나 그런 반응들을 보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별로 논란이 될 것도 없고 청와대의 일상을 알리는 하나의 소통 방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본사의 KT 합의에서 선거협력본부장이 방한해서 어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봤는데 진돗개 새끼 사진과 함께 이름을 공모하는 것을 우수 활용 사례로 꼽고 싶다. 이렇게 밝힌 게 있습니다. 평소에 페이스북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례를 우수 사례로 꼽고 싶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공모한다는 얘기는 그냥 소소한 일상으로 보자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평소에 소통 방식으로 봤을 때 이게 왜 이게 나왔냐.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좀 더 많이 말씀하시고 소통을 했으면 비판적인 비판을 덜했을 텐데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진돗개 이름 공모 자체를 비판할 이유는 없는데 페이스북의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처음 글이 진돗개 이름 공모니까 그걸 문제 삼는 거죠. 박 대통령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글을 보면 직접 글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게시자와 친구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움직이는 쌍방향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 대통령은 여기에서도 일방통행식이었습니다. 자신이 올리고 싶은 글이나 사진, 행적 등을 올리고 있었는데 박 대통령의 트위터는 팔로워가 36만 6천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 올린 글은 4건에 불과합니다. 페이스북은 33만여 명이 좋아한다를 눌렀는데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올린 글은 홈페이지보다 별로 나을 게 없었습니다. 댓글 중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페이스북도 쓸 줄 아는군요. 집권 이후에 페이스북으로 국민 의견을 듣는 첫 기회가 게이름 집기였단 말이냐. 그런 반응들까지 있었습니다. 다양한 소통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모습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